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나와요. 낮은 손으로 하세요. 동영상 찍지 않으시면 안되세요? 왜? 기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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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는 동작 그리고 이 동작에 나의 의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동작 이런 거 하셨는데 지금 저녁을 뭘 먹을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올렸을 때 나의 근육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어디가 당기고 어디가 불편한지 이걸 느끼면서 하셔야지 안 다치시거든요. 무리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흡이에요. 요가는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지만 그 요가로서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의 기본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이에요. 저 경교장에서 그냥 똑같이 해요. 어른들한테도 그러니까 요가 강사님들이 이제 어른들이 호흡이 어려워서 호흡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그냥 명상도 시켜드리고 호흡도 그냥 다 하거든요. 근데 의회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릴렉스 마음도 같이 몸도 마음도 좀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호흡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허리를 좀 세우시고요. 손을 가볍게 무릎으로 올려주시고요. 허리하고 가슴을 좀 세우세요. 그래야 호흡이 잘 되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고 자 마시는데요.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볍게 배하고 가슴이 조금 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숨이 들어가서 배하고 가슴이 열리지만 내가 숨을 마실 땐 내 숨이 머리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느끼면서 숨을 마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쉴 때는 코로 내쉬지만 내 숨이 내 몸길을 따라서 배 안에까지 내려갔나 생각하시면서 내뱉으시고 내뱉으시는 숨은 마시는 숨보다 조금 더 길게 내뱉으시는 거예요. 한 번 다시 해볼게요. 그 느낌을 느끼세요. 나의 호흡은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조금 느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코로 천천히 숨을 한 번 마셔보세요. 내쉬고 한 번 더 천천히 코로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코로 내쉬고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지금 나의 호흡을 느끼셨어요? 명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눈을 감고 그냥 나의 호흡을 따라가시면서 느끼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하고 몸이 이렇게 공상태라고 하죠. 아무 잔념도 없어지고 턱 믿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명상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호흡을 해드리고요. 어깨를 한 번 풀어볼게요. 허리, 가슴을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할게요. 우리는 하시지 마시고 어깨를 살짝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턱을 뒤로 살짝 드세요. 어깨를 이제 뒤로 돌려보세요. 그렇죠. 돌려서 내려요. 어깨를. 그렇죠. 어깨는 내리고 허리는 세우시는 거예요. 어깨 내릴 때 허리가 같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천천히 어깨 끌어올리고 숨 마시면서 자, 내쉬면서 어깨를 뒤로 돌려서 끌어내리고 한 번 더 천천히 숨 마시면서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돌려서 내리고 한 번 만 더 천천히 숨 마시면서 어깨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리고 자, 이제 팔을 같이 한 번 올려볼게요. 운동을 하실 때 기본은요. 그 기반이 단단하셔야 돼요. 팔만 한다고 해서 팔만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팔하고 기반이 돼 허리부터 힘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허리, 가슴을 같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천천히 두 팔을 허리, 가슴 높게 끌어올리시는 시선까지 따라서 자, 내쉬면서 어깨를 돌려요. 자, 천천히 숨 내쉬면서 돌아오고 한 번 더 천천히 숨 마시면서 높게 끌어올리세요. 자, 내쉬면서 어깨 돌려요. 천천히 내려오고 한 번 더 할게요. 천천히 숨 마시면서 높게 끌어올리세요. 자, 내쉬면서 돌려서 내려오세요. 자, 한 번 더 천천히 숨 마시면서 높게 끌어올리세요. 자, 이번에는 어깨를 돌리시는데 팔꿈치를 살짝 굽어요. 자, 어깨를 뒤로 보내면서 팔꿈치를 내 몸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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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약간 느낌이 틀리죠? 한 번 더 천천히 숨 마시면서 높게 끌어올렸어요. 자, 내쉬면서 팔꿈치 굽혀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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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인. 잘 하시네요. 자, 손을 가슴 앞에 나오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등은 둥글게, 배는 호쭉하게 하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한 번 더 내쉬면서 쭉 밀으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 들으세요. 가슴 들고 시선까지 좀 따라가고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은 뒤로 시선은 정면. 자,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살짝 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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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두통수로. 자, 그 상태에서 괜찮죠? 자,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들어 시선을 천장. 한 번 더 천천히 숨 마시면서 가슴을 조금만 더 들고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굽네고 호흡하세요. 네, 마시고 내쉬고 호흡하시다가 조금 어떻게 하세요?